너무 추울 때는 또 안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한번 해주실래요? 여러분 레디 액션 한번만 해주세요 시작! 레디! 내가 산타인데! 루돌프가 어디갔지?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죄송해요 원래 더 잘하는데 지금 얼어가지고 다 저희 유튜브로 봐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? 네 그러면은요 진짜 리얼한 버전의 우리 말소리를 들으시고 싶다 말소리 닭소리 정말 여러가지 잘 듣는 친구예요 항상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제가 정말 친구로서 존경하는 아이인데요 네 아무튼 저희 유튜브 채널 오아 또는 유후 채널에도 많이 많이 방문해주시고 인스타그램에도 공연이 좋으셨다면 저희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앞으로도 예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끔씩 이렇게 특히 로타버스킹에 같이 자주 오거든요 나중에 또 함께 다음에 봄을 기념해서 또 여름을 기념해서 여러가지 행사로 여러분들 만나뵙고 싶습니다 앵콜 한 곡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! 괜찮을까요? 네! 감사합니다! 그러면 정말 마지막 곡으로 진짜 이 곡은 진짜 캐롤 중에서 정말 정말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크리스마스이니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노래할때마다 그 브릿지가 뭐죠? 이거 아무튼 부르다보면요 아무튼 유후가 잘 따라 불러주고 했는데 같이 불러주세요 어디인지 기억이 없어요? 중간에 박효신님 아! 나는 나나나나나나나 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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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얘가 계속 막 이래요 여기서는 못하고 마지막이니까 조심하게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곡 크리스마스이니까 들려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나 남았죠? 이제? 한 달입니다 한 달? 딱 한 달인가요? 네 아 진짜요? 그렇구나 네 아무튼 크리스마스 느낌을 많이 또 감성을 많이 느껴주시면서 지금 11월인가요? 12월인가요? 갑자기 기억이 안... 11월이에요? 네 아무튼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그쵸? 그니까요 네 아무튼 남은 연말 마무리도 잘하시고 2024년에도 저희 오아유후와 이렇게 공연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실거죠 여러분?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연말 마무리도 행복하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 담아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아유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이 뭔가 좀 다른 기분 이젠 때 같은 것 같은 느낌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려 Now it's falling 뭔가 잘 될 것 같은 기간 하얀 거리마다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 네 맘은 어떤지 내 맘과 같은지 우리 시작해볼까 우리 시작해볼까 오늘은 괜찮을까요? 내 맘이 전해질까요?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될까요?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이니까 사실 그대도 조금은 기대했잖아요 못 이기는 척 웃는 너 그런 네가 사랑스러워 오늘은 괜찮을까요? 내 맘이 전해질까요?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될까요?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 속에 너만 내 눈에 보여 내 맘이 전해집니다 오늘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만 더 용기를 낼게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널 놓칠지 몰라 다같이 박수! 진심이 더 진심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이니 너와 나 영원히 크리스마스 나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아유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